안녕하세요 안도수산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부산 강고등어를 가지고 왔습니다. 부산에서 유명한 강고등어고요. 지금 보시면 10마리 20마리씩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 간이 아주 딱 맞아서요. 무에다가 조림해 주셔도 맛있고 그냥 기름 착 두르셔가지고 맛있게 구워주셔도 정말 밥반찬으로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. 사이즈는 30cm 이내의 중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마 가장 집안에서 드시기 좋은 사이즈고요. 바지락살 같은 경우도 오늘 저희가 보내드립니다. 그래서 한 봉지에 700g이 들어가 있고요. 1년 중에 가장 살이 통통할 시기가 지금 시기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700g, 1.4kg 이렇게 두 봉지씩 보내드리고 있고요.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얼음 가득 채워서 보내드리고요. 지금이 바지락살을 저장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추천드릴게요. 그래야 추석에 맛있는 나물에다가 볶아서 이렇게 바지락살을 넣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저희가 잘 포장해서 보내드릴 거고요.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문의주세요. 감사합니다.